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국민의힘의 워크숍에 가셔가지고 지나간 것은 다 잊고 한몸이 돼서 빼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제가 좀 이제 논평하는 사람이니까 첫 번째는 아니 윤 대통령 지나간 것을 어떻게 다 잊어버립니까 지금 만신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저쪽 동네 선정포고를 했는데 이긴 선거를 다 지게 만들었으니까 윤 대통령께서 지나간 것을 어떻게 다 잊어버리겠습니까 현재란 것이 과거의 연장이고 미래란 것이 현재의 연장인데 어떻게 다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이 탁 하나 나오고 그다음 또 한마디는 한몸이 돼서 빼빠지게 뜨겠다는데 빼빠지게 어떻게 뛸 거냐 이야기죠. 법 하나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일을 처리할 겁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지금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하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가능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건데 법 하나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딴지를 건다 이렇게 여러분들 질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말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고 한몸이 돼서 빼빠지게 뛰겠다 빼를 빠지게 뛰어가지고 뭘 할 건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통령 자리나 여러분 3년 정도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저도 여러분과 한몸으로 빼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이제 물론 대통령께서 선한 의지를 갖고 이야기를 했겠죠. 선한 의도를 갖고.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웃기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속 편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새벽부터 그렇게 너무 사람을 깔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한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한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는데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2년 동안 4번이나 공직선 걸 다 도둑질 당했는데 나라를 지키는 건 무슨 나라를 지키는 겁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가 내한테 확 튀어나오는 겁니다. 나라를 개혁하고 법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데 무슨 나라를 개혁하는 겁니까 물론 대통령께서는 지금 의료개혁을 성공시켰다 이렇게 자신감이 고향돼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의료개혁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의료개혁을 성공시킨 거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물론 그런 사람도 세상에 있겠죠. 정말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이번 총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과 선거 또 여러 가지 국정현안에서 한몸이 돼서 그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제가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멀쩡한 사람도 옛날에는 청와대만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바뀐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실은 이제 와서 보니까 청와대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권력만 잡으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냥 이상하게 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뭐 제가 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좀 식상할 수가 있지만 대통령께서는 선거를 못 지켰기 때문에 참 뭐 대통령도 힘들고 국민들도 앞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모두 다 허은 더 직설조리하게 헛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헛소리처럼 들리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선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렇게 많이 높아 보이지 않으니까 보시니까 여러분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납니다. 그래도 대통령께서 스트레스를 평소에 많이 느끼고 사시는 모양이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만 너무 앞세울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제가 궁금해 가지고 기사가 오른 지 여러분들 얼마 되지 않는데 56명의 여러분들 의견을 남겼네요. 당 미래랑 총선을 다 망쳐놓고 무슨 얼굴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당에서 보호해 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민주당한테 193석을 헌납해 놓고 지나간 일을 다 잊자고 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가 대통령을 질책하는 이야기가 거의 95% 되는 것 같습니다. 총선 때 뭐 하다가 이제 와서 한 몸이 되자는 겁니까 특금이 통과될까 봐 걱정이 됩니까 한심합니다. 선거 때 뭐 치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입니까 님을 위한 행정국 아무리 불러도 저짝에서는 표 안 줍니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흡하고 궁지에 몰린 듯 잘나가던 배를 여기저기 구멍 뚫고 선장이고 선은 다 난파순 만들더니 이제 그 난파순 으로 국민들을 모시러 나릅니다. 국민들은 그 난파순에 대해 신뢰를 거둔 지가 오래됐습니다. 밑빠진 그 난파순을 타기야 싫습니다. 국민의 힘이 자신을 위해 방탄 국계를 해 주니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네요. 늦었습니다. 버스는 떠났습니다. 뭐 이런 느낌 좀 가혹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격한 이야기를 제가 좀 지우고 어떻든 간에 문명으로 보나 맥락으로 보나 대통령께서 지나간 것은 다 잊고 한 몸이 돼서 빼빠지게 뛰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나 공허한 그런 표인처럼 들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통령은 이미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친 거죠. 세상이라는 것이 다 때가 있는 것이고 기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그냥 우습게 보이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네요. 여기 한 분이 정확하게 최상병 특검법을 무산시켜주니 감동했는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더 궁금해서 그러면 이제 이 기사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참 대통령이 상황인식이 참 저 정도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물어봤습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고 한 몸이 돼서 빼빠지게 뛰겠습니다. 윤 대통령 국민의힘 워크숍 인사말 여러분께서는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위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8%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6% 공병호 tbs 이런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반대가 46% 나온 것은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아주 더문 정도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한 정도 그런 답이거든요. 그 한 절반 정도가 여러분들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찬성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시위 적절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 택도 없는 이야기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댓글에만 남기신 분들의 이야기의 대부분이 선거 공정성을 대통령께서 뭉갠 부분을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인 지지층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밑에 댓글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전부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가뭄에 콩나기 식으로 첫 번째 여러분들 찬성하시는 분들도 의견을 남겼지만 대다수가 이런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것이 한 단으로 보게 되면 선거 공정성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을 질타하는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거의 전부입니다. 귀찮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을 피하려는 대통령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수렁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나 하십니까 이런 류의 여러분들 의견이 거의 지배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6명이 찬성을 한 거거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무기력함과 대통령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질책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번짓을 제대로 알고 있나 이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들 전부가 거의 다 그런 겁니다. 신뢰도는 이제 당신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한몸 떼어 빼빠지게 뛰겠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난 2년 동안 우파들은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10명이 저런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차마 입에 다 이렇게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개강된 이야기들이 전부인 겁니다. 대통령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묻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시민들은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전통 지지층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상당히 비겁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가지가지십니다. 나라가 흔들릴 것을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그 밤잠을 못 주무신다는데 어찌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비용이 들지 않고 그냥 플랫폼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대단히 이런 유용한 방법인 거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뭐 곤혹스럽게 하겠거나 뭐 이런 의도는 전혀 없는 겁니다. 실제가 어떠냐 이야기죠. 허상 말고 언론이 만든 그런 허상 말고 실제부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야기죠. 보통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자 할 거지만 보통 사람들은 본인이 피부로 느끼고 앞으로 살 날들이 이러면 깝깝하기 때문에 이걸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선택하는 것도 참 간격이 크구나. 국민들을 동감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참 신뢰라는 것은 잃어버리고 나면 대찾기가 무진장 힘들죠. 기업들의 브랜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갖고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윤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참 공부 잘한 검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크게 인생의 굴곡이 없이 무난하게 살아온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많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얼마간 한동훈 씨의 그런 행보를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범접하기 힘들 정도로 공부를 아주 잘한 모범생이자 엘리트들 검사 출신들이 대략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한두 번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냥 윤 대통령은 우리가 몰랐으니까 그리고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분을 그렇게 뽑았는데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검사들이 옷 벗고 바로 정치에 들어와 가지고 대통령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는 그만합시다. 이제는 한 사람 정도면 좋다지. 세상 물 좀 모르고 머리 좋고 엘리코스를 걸어왔던 사람들이 대략 어떤 종류의 역사관을 갖고 있고 정의관을 갖고 있고 삶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건 이제 다 알아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무난하게 좋은 머리를 갖고 여러분들 잘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보이는 것이 뭐 다 이제 바닥까지 다 드러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은 동아일보의 이기용 대기자가 한동훈 5년도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석열의 절망한 보수층 한동훈 열렬 지질하지만 국민이 두 번 연속 검사 대통령을 선택할까 초엘리트 기득권 이미지 극복도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은 살아온 과정을 극복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윤 대통령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윤 대통령과 한동훈 씨를 패키지로 동전의 양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저 양반들은 항상 피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없는 제도 만들 수가 있고 있는 제도 부풀릴 수도 있고 있는 제도 없앨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본인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모두 다 여러분들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는 제도 부풀려서 감방에 쳐넣을 수도 있고 없는 죄는 만들 수가 있고 설령 죄가 있더라도 좀 덮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법조계에서 일어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숱한 여러분들 그런 의욕투성인 사람들도 다 이런 면제부를 피로에 따라서 정치적 피로에 따라서 다 면제부를 받는 겁니다. 권순일 실험 전 대법관이 수사다운 수사 한 번 받지 않는 걸 보면서 저는 권순일 실험 분을 이야기하기보다도 대한민국이라는 사법괴라는 것이 그냥 완전히 그냥 진흙탕이구나. 4.15 총선의 이런 선거 문제를 덮는 대법관을 보면서 그 대법관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의 사법부 자체라는 것이 그냥 똥통이구나. 있는 죄는 없앨 수 있고 죄가 좀 있으면 부풀릴 수가 있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방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함께 특별하게 무슨 정의로운 역사관이 있다든지 대쪽 같은 여러분들 무슨 기계가 있다든지 정의관이 있다든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라가 흘러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동아일보의 대기자는 그까지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동훈 씨가 5년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선거 과정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한 3번 정도 말해보고 그다음 안 되니까 본인 할 역할은 다 했다 해서 결국 그 상태대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상태에서 4월 10일 총선을 여러분들 치룬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더 딱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보궐선거 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 잘 알 것이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4월 10일 총선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걸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장 하나 찍는 문제 관찰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 자격이 있겠나 이야기죠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들 머리 좋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서울 출신의 이런 검사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인 겁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 뭘 해 물론 사람들이 헷가닥 해가지고 가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저는 논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논평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다수가 여러분들 뭡니까 그렇게 떼창을 불러서 한동원을 몰고 가면 할 수 없는 거다 그건 본인들이 책임지는 이야기고 그러나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죠. 어제 그러니까 이번에 가수 여러분들 수행하는 대검찰청 여러분 2인자 검찰총장 직무대행했던 사람 그 옆에 여러분 착 달아붙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간예우에서 이런 한몫 챙기고 나면 그걸로 땡긴 겁니다. 정의고 나발이고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기홍 대기자께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참으면 기회가 올 거다. 참으면 기회가 여러분들 어떻게 오겠습니까 엘리트 출신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알아버린 겁니다. 이기홍 대기자는 국민이 두 번 연속 검사 대통령을 뽑아줄 가능성이 크지 않고 가진 자와 기덕근 기족 엘리트 이미지를 탈피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진 자와 기덕근 기족 엘리트 이미지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 아주 괜찮은 여름 중산층에 나가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생에 스토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오늘 이 주제를 말씀을 하시기에 이기홍치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열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서울법대 출신의 특수동 검사들이 지난 2년 동안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여러분들 관철을 못해가지고 선거가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지금 다 이런 딴소리하고 헛소리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특수동 검사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만큼 리얼한 게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지도자가 돼? 글쎄요. 뭐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라도 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호하게 놓은 겁니다. 그냥 윤 대통령 한 명이면 족하고 윤 대통령이 천부를 다 보여준 겁니다. 그냥 머리 좋은 서울대 출신의 검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들 세상을 사는지 그냥 그렇다니까 이런 다수가 그쪽을 선택하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건데 다들 정신들 좀 체리해야 되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겠다. 뭐 그러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신 못 차리는 대가를 본인이 치르게 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많은 것이 알려진 상태에서 선거를 잃으면 그렇게 여러분들 또 난도질을 당하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하재 좀 바꿔 가지고 채태원 회장 문제 조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상컨대는 채태원 회장 측은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아마 본인들이 투입할 수 있는 최고의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가 여러분들 법리 논쟁을 벌였었기 때문에 1심하고 비슷하거나 1심보다 조금 더 배상액을 늘리는 선에서 아마 2심이 내려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1심하고 2심은 대개 사실에 준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사와 관련된 그런 소송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바뀔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그렇게 하죠. 아마 대법원은 법리와 관련된 부분만 주로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또 모르죠. 돈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걸 또 바꿀 수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시게 되면 어쨌든 이번에 참 보기 더물 정도로 단비와 같이 판사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소신 있는 판사였던 것 같습니다. 판사 이야기는 당신들은 돈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판결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할 정도로 진짜 소신 판결을 한 거네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왜 그러면 상대방은 워낙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니까 노소영 씨가 싸우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그런 그래서 좀 안 됐다는 생각을 좀 해왔거든요. 이 보시게 되면 어떻든 간에 SK가 재산 행성 과정에 많이 신정아버지가 기여를 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인정한 건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조선일보 탑뉴스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거는 별로 논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업 과거와 미래를 흔든다는 건 이거는 기업하고 별로 관계는 없는 거니까 사후적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판결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종류의 변호인단이 이렇게 성명서를 내거나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뜨는데 아무튼 간에 1조 이상 정도를 배상을 해야 되니까 보시게 되면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었다. 이건 아마 노소영 관장 측의 변호인이 주장을 한 건데 최태원 회장이 그냥 타격을 받은 거죠. 돈이라는 것이 피 같지 않습니까? 피. 피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질기고 강할 겁니다. 사람이 1천억이 있으면 2천억을 갖고 싶고 2천억이 있으면 1조를 갖고 싶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니까 1심 법원이 재산 분할행 665억을 선고했는데 20배가 넘는 1조 3,808억 원 정도를 위자료로 지불하라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사실 1심 판결이 너무 작았어요. 665억이. 서민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 생활을 한 30년 정도 했는데 한 600억 정도 받고 그냥 나가라. 그게 참 너무너무 이게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안 됐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최태훈 회장하고 같이 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소송을 제기한 걸 보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니 그쪽은 어마어마한 뭡니까 돈과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노소영 관장이 그냥 적당한 순에서 좀 그냥 화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소송도 걸고 하는 걸 보고 어쨌든 간에 김기정 변호사라는 분이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실체적 진실 참 중요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환상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던데 SK 주식도 공동재산이라는 항소심 판단에 SK 주식 자체가 혼인기간에 취득한 주식이고 실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 생활을 거치며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1심에 600억 정도도 많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된지는 별로 생각 안 해봤지만 아니 부부가 같이 살아가지고 한 30년을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600억 주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바로 지금 이 김기정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실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1심하고 2심의 가장 큰 차이는 1심은 특유재산이라는 법리를 적용해가지고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 얼마 안 된다는 거고 이번은 그런 게 아니고 SK그룹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SK 주식 자체가 혼인기간 조언에 행성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정말 판사가 얼마나 힘을 쓸 수 있는가 이번에 여지없이 보여준 거죠. 이날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 얘기 이제 돌아가신 최종현 회장이 상당히 그릇이 큰 분이었죠. 최종현 회장은 혼인관계가 해석되지 않았는데도 사실혼관계에 있는 김희영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공개활동을 지속해 마치 배우자 유사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상당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헌법이 존중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체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이런 판결이 굉장히 엄한 그런 판결문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혼생활이 그렇게 원만치 않은 것은 참 유감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노소영 간장이 상당히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자제분 가운데 한 분이 또 몸이 조금 안 좋아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 걸 봤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어릴 때 아이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니까 참 보면 최태원 회장도 이야기도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1심에 600억은 너무 작았다는 거죠. 제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법기술자들에게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30년 동안 살고 애를 3명이나 낳아서 키운 사람한테 육폐억 주고 그냥 나가버리라 이렇게 한 것은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얼마를 줘야 되냐는 판사들이 판결할 건데 1조 3천억 이상 정도의 이야기를 했네요. 아무튼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최태원 회장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이게 대부분 재벌 회사들의 계열 구조라는 것이 지주회사가 있고 주식회사 SK입니다. 이 지주회사의 이제 지분을 이제 여기는 SK는 특히 이제 경영권이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죠. 지분이 많으면 안정적인데 SK가 가장 중요한 지주회사고 그 밑에 이제 SK이노베이션 SKSK SK가 또 중간 지주회사고 그 밑에 지분을 투자가 이렇게 많은 계열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재판부 판결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까 이 재판부 판결이 SK 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SK 주식을 팔아야 되면 경영권이 당장 흔들리겠죠. 그런데 다행히 최태원 회장이 비상장 주식인 실리콘이라는 그런데 그걸 팔아가지라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더군요. 보시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좀 놀라운 것은 이번에 고등법원 판사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한국의 가장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네버드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충실하게 자기의 소신껏 여러분들이 양심과 법률에 충실하게 판결한 겁니다. 근래에 봤던 판사들 가운데 가장 좀 놀라운 그런 판결인 거죠. SK그룹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2023년 5월 30일 기사인데 SK그룹의 지배구조 리스크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불리는 이혼소송 딱 하나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665억 원 정도의 1심 판결이 내렸을 때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2심에도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허를 찔린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SK주식 절반을 분할해야 된다는 노소용 관장의 요구는 1심 판결에 제외됐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측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한시름 났다는 평가가 있었다. 보시게 되면 이제 SK 지분을 한 4조 원 정도로 인정을 해가지고 65대 35로 했는데 다행히 이제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네요.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주식을 29.4%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팔아가지고 주식회사 SK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경영권의 이름들 영향을 받지 않는 그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경영권을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상장 주식이 실트론이라는 주식인 모양인데 그거를 아무튼 2017년도에 최태원 회장은 SK가 LG로부터 실트론을 인수할 당시에 29.4% 지분 인수에 참여했고 당신의 2,600억이니까 지금은 2,300억이 됐으면 또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양도 차익을 지불하고 나머지 돈으로 그래도 너무 큰 돈이죠. 1조 이상 정도 되는 돈이니까.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식회사 SK처럼 지주사 지분 매각을 최소화할 것이다. 어떻든 간에 이혼 때문에 재산 절반을 날리게 됐으니까. 오늘 여기 윤해경님께서 약속을 책임감 있게 잘 이행하고 있던 배우자를 헌신장처럼 내 폐친 것도 모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뭐 또 최태원 회장도 입장이 안 있겠습니까. 입장이 있습니까. 어떻든 사법부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제가 궁금해 가지고 설문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보니까 2,400명 정도가 참여하셨는데 이혼소송 1심 665억 원 배상 21조 3,808억 원 배상 재판부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7% 정도가 올바른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글들을 쭉 읽어보니까 올바른 판결이라는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남겼고 올바르지 않은 판결이라는 것은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 판사가 조금 과도하게 반응한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남기신 분인데 그건 소수 의견이고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다수가 생각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판사가 상당히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이란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보게 되면 일방적 게임이지 않습니까. 한쪽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SK그룹이란 그런 대기업 집단이고 거기에는 법무팀도 있을 것이고 물론 법무팀을 사적으로 유용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사내 변호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초호화 변호인다를 꾸릴 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여러분들 돈을 갖고 있고 인맥을 갖고 있고 전부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노소용 관장은 최태원 회장의 부인일 때는 실적할 정도의 힘이 있었지만 이제 자연인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게임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중요한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대형 로폼이 개입하게 되면 대부분 이길 수 있잖아요. 1조를 줘야 되는지 1천억으로 줄이게 되면 9천억이 남는데 그중에 여러분들 9천억의 여러분들이 10%만 주더라도 900억으로 치면 한 8천 몇백억이 남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대형 로폼 써가지고 싸게 판결 받으면 그럼 남는 장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20배 이상 정도 1심하고 2심해서 여러분들 그런 위자료가 차이가 났는지 한번 따져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재산 분할 비율이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 대개 보도를 보게 되면 한두 분처럼 이혼하게 되면 대개 여러분들 유명인들도 탈탈 틀리지 않습니까. 선진국일수록 여러분들 여자한테 주어지는 몫이 많아지는 거죠. 한 번처럼 이혼할 때마다 그래서 혼전 계약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혼전 계약서를. 혼전 계약서가 원칙적으로 이러면 될 법리에 따르면 재산의 절반 정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한두 분처럼 이혼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10에서 한 20% 정도를 줬는데 지금은 이제 여권이 많이 신장이 돼가지고 최고 50%까지 주는 모양이에요. 이번에는 35%까지 인정을 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개념이 공동 형성 재산이냐 아니면 특유 재산이냐. 1심 판사가 내렸던 것은 특유 재산으로 본 겁니다. 혼인 기간 중에 행성된 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야기죠. 물려받은 재산이지. 이렇게 본 거고 이번에 고등법원 저런 판사는 그게 아니고 sk그룹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덕이 컸다. 그러니까 공동 재산 몫이 크다 이렇게 해서 이러면서 나누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된 건데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특유 재산은 뭐냐. 특히 특별할 특자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이걸 이제 아마 특유 재산으로 인정하는 모양인데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은 이혼 시에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공동으로 협력해서 형성한 공동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심에서 그런 최태훈 회장을 변호하는 그런 노폼들은 특유 재산의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아주 싼 가격이 이름대로 뭡니까. 위자료를 그냥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정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경우는 예외인데 노소영실은 기여한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너무 여러분들 30년 살았는데 600억 주고 그냥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이번에 2심에서는 김기정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대영로품 이번에 김엔장인이나 로고스님 이런 데가 참여했던데 이제 무찌른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태원 쪽을 변호했던 분들이 이제 성명서를 냈네요. 보시게 되면은 이번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뜻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동안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법 쪽에서 위자료가 좀 올라갈 것이다 이 정도는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소영 간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습니다.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법리 오류고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봅니다. 대법원에서도 법리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육공화국의 비자금 유인 및 각종 유 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계실 때는 정치 권력이 힘이 셌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핫한 이슈가 이동통신회사에 어마어마하게 치열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SK텔레콤이 결국 가면서 핸드폰 시장에서 성성장구했으니까 아무튼 간에 재판부가 노소용 측이 제공한 그런 증거물들을 그대로 충분히 다 인정을 한 거죠. 인정을 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나오는 것은 최태훈 회장이 갖고 있는 실토론이란 비상장 주식을 팔아 가지고 제공을 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시철 부장판사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소신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최태훈 최 회장 측은 재판 도중에 가사 2부 소송판사의 친척이 다니는 김연장을 추가 스님에 쓰는데 이 역시 김시철 부장판사의 성향을 고려해서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기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재판 당사자 중 한 명인 판사의 친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을 선언할 경우 법원은 재배당을 검토할 수가 있다. 이게 당사자로 본 거네요. 다만 최태훈 회장 측은 별로 건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했고 실제 재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변호사가 친인 측이 이런 변호사가 되거나 그렇게 하면 재판부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법원이 갖고 있는 모양이냐. 그런데 그냥 김시철 변호사가 아마 무난하게 판결이 날 거다 이렇게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600억에서 조금 더 올려주든지 그렇게 해서 타결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대단한 양반이네요. 좀 이렇게 그동안 판결들이 훨씬 더 여성척을 많이 배려하는 그런 판결을 그동안 많이 내려오신 분인 것 아닙니다. 아무튼간에 참 그래서 이제 두 건을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시니까 전부가 다 여러분들 다 찬성이에요. 오랜만에 보는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워낙 이런 판결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하고 너무나 다르게 그동안 왔기 때문에 이게 뭐 줄을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 가지고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노태우 sk보험학 역할 1심 뒤집고 주식 분할 판결 서울고법 1심 재탄 분할액 665억 2심 1조 4천억 노소형 승소 판결 재판부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6%가 여러분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태훈 회장의 이제 아버지 되시는 최종인 회장이 참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릇도 크고 또 하부드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화공을 공부하셔가지고 논리적이기도 하고 토론도 좋아하시고 어쨌든 간에 참 기억 속에 오래 남는 분이죠. 어쨌든 간에 저는 특별하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살면서 이렇게 오래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헤어질 수도 있는데 뭐 옳은 것은 아니지만 헤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도록 그렇게 이제 재산 분할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피보다 이러면서 진하니까 여기 오늘 분노하신 분들이 글을 많이 남기시는데 조강지처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강지처 자 여러분 더 이야기하게 되면 또 이제 곤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화제 바꿔 가지고 이제 홍콩이 참 저물었지 않습니까 홍콩은 역사 속에 홍콩이 돼버린 거죠 오늘 홍콩 4.7 사건을 관련해서 관련자들 주로 이제 젊은 그런 민주운동가들 교수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대거 유죄를 받는 그런 판결이 내렸네요 조슈아 윙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홍콩 민주화 시위가 좌절됐을 때 떠났습니다 참 용기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저항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자기 삶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날려버리는 겁니다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호주로 다 떠난 거거든요 이 홍콩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사람들이 이제 기로에 선거거든요 이 조슈아 윙이라는 이름들이 젊은 분들 떠날 수가 있었는데 그냥 넘은 겁니다 이분들은 이제 다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 관련된 홍콩 부분이 민주화운동 14명의 무더기 유죄 최고 종신형 가능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에게 잊혀진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지만 이게 이제 홍콩에서 전 야당 의원 학생까지 4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개수했던 사건이 홍콩 사칠 사건인데 이 가운데 14명이 이제 무더기로 유죄를 받았고 2021년에 기소됐던 민주화 인사 47명 가운데 14명에 대한 최종 재판에서 유죄 선거가 됐고 무죄가 내려진 분도 계시네요 체포된 지 3년 4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고 보시게 되면 2020년도 7월에 치러진 야권 의원 단일화 예비 선거에 나섰던 민주화 인사 47명을 대거 체포한 사건이 홍콩 사칠 사건이고 당시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야당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두 달 뒤에 치러지는 입법회 선거에서 가반의석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바로 코로나를 빌밀해 가지고 선거를 연기하고 2022년 또 1월 달에 전부를 다 체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조슈아 군을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2021년 9월 달에 친중 인사만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꾸고 3개월 뒤에 12월에 치러진 입법회 선거에서 결국 친중파가 의회를 독차지하는 거죠 결국은 선거를 장악하는 겁니다 권력이 여러분 독주할 때 선거를 장악해가 여러분들 그 나라를 그냥 먹는 겁니다 홍콩 사례는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선거제도를 고쳐야 나라를 먹는 겁니다 이제 총칼 이름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선거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홍콩 4.7 사건은 2020년 7월에 치러는 야권 의원단이라 예비선거에 참여했던 민주화 인사 47명을 대거 체포한 사건이고 모두 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적용됐고 28세 학생운동가 조슈아 웡 베니타이 68세 전 야당 의원 등 모두 다 기소가 됐고 조슈아 웡도 여러분들 홍콩을 떠날 수가 있었는데 결국 머물기로 하면서 결국 어려움을 이분들이 다 이제 47명 안에 들어가는 47명의 홍콩 액티비스트 민주화 운동가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제항하기가 보시게 되면 홍콩 선거법을 2021년 3월 달에 개정하는데 모든 후보는 후보는 애국자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2021년 또 12월에 홍콩 구의원 선거에 친중파만 출마할 수 있고 2021년 12월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파가 89석을 차지하게 된 거죠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무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런 선거법을 바꿀 때 시위하던 제목이거든요 중국 홍콩 주민의 의지를 거스를 수 있는 홍콩 선거법 개정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다음에 막 악소리 내도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나라가 그냥 완전히 가버리는 거죠 뜬금없이 왜 홍콩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그게 뭐 우리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민경욱 의원이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홀로코스터 뮤지엄을 갔다 오신 모양이네요 유대인 1200만 가운데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로 죽었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본인이 죽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홀로코스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사람들은 모르게 했다는 거죠 자기가 죽는 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뼈만 남을 정도로 동물 취급을 당하다가 결국 가스실에 재물로 쓰러질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을 것이다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가 선거제도가 무너지면 앞으로 어떤 지옥 같은 세상이 우리 앞이 펼쳐질지 아무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는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죽음에 이르는 캠프의 그런 규칙은 끝날 때까지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였다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고를 하더라도 듣고 싶어하지 않은 거죠 당장 불편하니까 누구도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콩을 이렇게 보면 참 애숙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남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마 히브리어가 있는 걸 봐가지고 얼마 전에 민경욱 전 의원이 이스라엘을 갔을 때 아마 역부로 이제 홀로코스트에 사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아마 뮤지엄에 있는 그런 사진들 같네요 역사가 이렇게 다 반복이 되는 거죠 21세기가 여러분들 시작될 때는 참 대단한 세상이 펼쳐지고 생각했지만 인간은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뭐 정부는 다 해결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이게 오늘 동아일보의 의학전문기자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했네요 왜 그런가 하니까 본인도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아마 한국 김인병 대한언급의학회 이사장이네요 나이가 꽤 드신 분 같은데 현재 언급실은 남아있는 교수와 전임위 등 인력을 총동원에 버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력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대한언급의학회 이사장 이런 것은 뭐 거의 밖으로 드러나지 않죠 다 잘되는 것처럼 지금도 이제 보도를 보니까 그냥 복귀해야 선처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속 이렇게 온포를 놓두고 여기에 이진환 의학전문기자가 의사 출신의 기잔데 이 의학 분야에 대가들이 모인 대한민국 의학 갈림원이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대다수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다 정부 정책을 다 옹호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박종훈 전 고대 안암병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완강하게 나서도 전공의들이 돌아오기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의로 대난은 지금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정부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응급실을 지키는 전문의들은 이미 낮시간 근무일력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전공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의정갈등이 더 깊어질수록 조만간 상황이 임계치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공의 그냥 전공의들이 그냥 항복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았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리 젊은 전문의에게 몰리고 있는데 힘들게 전공의를 마친 데 또 같은 일을 해야 되니 그냥 대학병원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 같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어떻게든 전공의들이 복귀할 명분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여론하고 좀 이렇게 거슬리는 그런 주장입니다마는 이 의학계의 원로들 명성이 있는 원로들까지 왜 이렇게 반대를 하죠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 원로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는 어제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고집이 센데 그 고집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덕담을 하시는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길을 안 기울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가지고 의과대학 교수가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같은 데 성명서를 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그냥 당신들 바꾸러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럼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에 있는 회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은퇴한 사람들인 겁니다 다 은퇴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들 절규하는데 전혀 듣지 않는 거죠 윤 대통령의 일처리 방식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품애랑이 돼가지고 본인이 비용 지르게 될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제 이야기는 제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자 늘리지 말자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합의안이 되면 늘릴 수도 있고 늘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오랫동안 일해온 전문가들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수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문가들은 지식으로 따지게 되면 테스트 날리지 안목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관리들은 편대를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계자료와 같은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목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좌익들이 왜 여러분들 국민들을 가난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아니까 과학적 지식을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에 이뤄서 축적돼 있는 안목적 지식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대혁명이라든지 소련의 신경제계획이라든지 북한의 대약전운동이나 이런 게 발생한 거거든요 윤 대통령이 뭘 알겠습니까 의료 분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뭘 자세히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설득을 하고 설득이 안되면 본인들이 설득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왜 또 다루느냐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의료 분야의 전문지에서 여기 이제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이 정부에 제출한 의연서의 중요 내용들이 발치가 되어 있네요 2천명 정원의 과학적 근거에 대하여 정부가 인용한 세계연구보고서를 분석해서 정부의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의학 분야를 완전히 떠난 완전히 퇴진한 한림원 의학 한림원 회원들의 이야기거든요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의료를 행하는 의료 국민을 모두 돌보며 건강한 의료 체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하는 의료 개를 악마 하면서 급격한 의대 정원 정원에 대한 의료 의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제 논평의 요지는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의견을 수렴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그냥 불도저 깔아뭉개 시로 깔아뭉개 가지고 이분들이 견고한 것처럼 의료 체계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손상을 입을 거란 이야기 이제 요목 요목 세개 인데 의사 인력 조절할 독립적 기구를 신설하고 늘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늘려야 되고 정원의 10% 정도를 매년 늘리는 식으로 그렇게 20년에 걸쳐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의료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해왔고 우리나라처럼 한 해에 정원의 65%를 정원한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이득보다 예상되는 폐해가 더 크고 각종 의료계획의 방향과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 인구 변화만으로 미래를 추측해 의학 교육의 수용 한계를 훨씬 늦는 대량의 의대정원 정원을 무리해 주저하는 것은 의료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아주 적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기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2025학년 2025학년 또 의대 1학년 학생수는 약 8000명으로 현재 정원의 2.7배 수준이다 2.7배를 늘려놓으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윤대통령 보면 어제의 이야기는 보면 이해가 되네요 홍준표 시장 이야기처럼 고집이 무척 세고 그 고집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 고집이야 본인 취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 고집 때문에 나라의 중요한 근간인 의료체계가 붕괴될 정도가 됐습니까 참 문제가 많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약 관림원에 계신 분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다 기정사실화 추진되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5월 26일 의약 관림원에서 이렇게 가서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참 고집불통이네요 고집을 뿌려야 될 때 뿌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1990년대 초반에 핵을 완전히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크라이나 핵을 여러분들 유지하고 있었으면 지금 러시아하고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달라졌는데 보시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가 1994년도에 부다페스타 안전보장각서 그러니까 아무 쓸 짤데기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싸인한다 해가지고 비핵화를 하고 미국 소련들이 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주기도 믿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국도가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핵이 없는 상태니까 미국의 보호나 처분만 바라게 된 건데 미국이 보호를 안 하겠다 하고는 그럼 우리가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글을 올렸네요 최근에 미국의 공화당과 트럼프 군사첩건들이 다투어서 북한 핵대책을 내놓으면서 핵공유 전수력 한반도 재배치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 10월 워신든 당국을 방문해서 야당 대표로 제가 미국 측에 요구했던 전수력 재배치에 대한 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북핵 대책의 유일한 길은 남북핵 균형 정책밖에 없습니다 핵은 핵에 대항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주장한지 7년 만에 나온 미국적 공식 반응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주장은 미국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 가지고 핵 우산을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도록 요구를 해 줘야 된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 중요한 개념은 대한민국의 안전은 핵균형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러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종북자파들은 반발을 하고 야당이 나겠죠 그러나 여기 홍준표 시장이 잘 지적하네요 1994년 12월에 우크라이나가 미국 영국 러시아의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수를 믿고 핵을 폐기한 대가가 러시아의 침공을 불러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월간조선의 여러분들 2월달에 일본 간사이 외국어 대학의 김성령 교수가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거거든요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 그 내용을 장문의 글로 여러분들 소개했는데 그중에 이제 한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인 다트머스 대학의 제니풀 린드와 데릴 플레스 교수가 북한의 핵무기 능력의 비약적인 증강에 맞서 효과적인 억지력을 확보하고 한미동맹의 상호 신뢰성 위기에 빠지는 사태를 막으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여러분들 배치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결정권한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북 억지력을 여러분들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960대 초반에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양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했던 것처럼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핵무장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해법을 이제 제시하는 건데요 며칠 전에 이런 김대중 주필이 김대중 주필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 북핵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제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미군 주둔 비용이 할 50% 정도 1조 여러분들 1조 1조 1883억 정도를 지불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협상할 생각을 하지 말고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우리가 일본 수준인 75% 정도를 여러분들 그냥 부담할 테니까 우리가 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그냥 내놓자 두 가지를 그 사람이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핵 처리 자격을 한국에 부여하는 쪽으로 그 내용을 김대중 주필이 이렇게 여러분들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이 보시게 되면 핵 지금 김대중 주필이 이야기하는 우리도 일본 수준으로 75% 그냥 주고 그다음에 핵연료 처리를 그냥 반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핵연료 처리는 사용 후 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프로토늄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기술로서 핵무기 제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엄격이 규제가 되는데 핵연료 제처리 기술은 핵무장 이전 단계로 감주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한 분께서 핵무장한다고 하면 자파들이 난리 날 건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한쪽은 핵을 가지고 한쪽은 핵이 가지 않으면 인질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국민들에게 그런데 지금 김대중 주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핵연료 제처리 자격을 얻는 대신에 미군 주둔 비용을 일본 수준으로 지불하겠다 그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 뭐죠 거래를 하자는 거죠 지도자들에게 소신이 있고 나라의 안의를 이렇게 여러분들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진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핵을 갖고 있고 한쪽은 핵이 없으면 뭐 일방적인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요즘에 여러분들 가장 주식시장에 뜨거운 주제는 이 엔비디아 주식이 얼마까지 오를 것인가 하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참 한국인들이 테슬라 제치고 한국인 보유 해외 주식 1위권이네요 이제 어마어마하게는 많이 샀네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엔비디아 주식이 15조 2700억입니다 테슬라가 여러분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110억불 갖고 있네요 대단하네요 테슬라가 106억불 애플이 46억불 마이크로소프트 하기름들 46억불 맞네요 46억불 어마어마한 돈 이게 요즘에는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자들이 오타를 많이 하네요 헷갈리게 해서 적어놨네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급속하게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5년 동안 3254배 올랐네요 5년 동안 보시게 되면 이제 올해 한 해만 하더라도 1.3배가 뛰었네요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사이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1500불 정도까지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 오늘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탑뉴스가 이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보니까 이렇게 기록적인 여러분들 주식은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약간 의문스러운 그런 가정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지금 주식 가격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비싼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이 조금 투기 성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들어서 많이 산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기사를 핵심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위협은 수익에 대한 위협에 강한 것인데 네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수익이 그렇게 계속해서 고공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AI가 과대평가되면서 반도체 취입 수요가 감소할 수가 있다 너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뭐 이제 각자가 판단할 문제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는 AI에 사용되는 고급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다뤘던 것처럼 빅테크인 알파벳이나 메타 등이 자체 제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경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 주식의 이런 가격이 정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 그런 논평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최대 공급업체인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반도체 타이완 세미컨닥터 매니팩트링은 더 큰 지분을 원할 수도 있다 이거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거는 1등이 거의 많은 그러니까 대규모 어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업체들이 지금 떼어들었는데 손에 꼽을 수 있는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망할 거라는 이야기죠 패자로 판명된 모델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은 돈을 결국 잃게 될 것이다 현재 칩 수요의 붐도 일단 나고자들이 포기하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직 멀었지만 향후 엔비디아의 판매에 위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반도체 칩에 대한 막대한 수요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메타 이런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오픈 AI는 경쟁적으로 여러분들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확보해 가지고 AI 반도체를 구매해 가지고 여러분들 대규모 어느 모델 자체 개발하는데 성자가 대부분 시장을 갖게 되면 나머지 업체들은 다 매각이 되거나 사라지게 될 거다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칩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논리를 제공하며 그래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며 주식의 향후 수익을 38배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대규모 어느 모델의 초고속 상업화는 전기 케이블 데이터 센터 공급업체와 같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주식을 끌어올린 투자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의 AI 부모의 먼 잠재적 수혜자들에게 기꺼이 투자하겠다는 과대의 광고를 얼마나 많이 삼켰는지를 보이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주를 이루는데 미래라는 것은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 조금 네거티브한 그런 견해를 피력한 분들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의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다뤘죠 메모리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의 영역을 계속해서 침해해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가 간단한 연산 기능 같은 것을 처리하는 그런 종류로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해서 혁신이 나가고 있다 그런 내용을 몇 번 정도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몇 번 정도 다뤘는데 오늘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공부한다는 시험치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SK하이닉스가 연산 기능을 첨부한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합니다 기존의 GPU보다도 응답 속도가 13배 정도 빠른 그걸 이제 PIM이라고 하네요 PIM 이게 이제 아마 워크샵이 여러분들 발표가 됐는데 한번 귀를 기울일 만큼 주목할 만큼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나는 내용이네요 채치 PT를 구동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는 자체 보유 성능의 0.3%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 투입과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드는 회사들의 가장 큰 초점은 전력 소모를 줄이고 그다음에 GPU를 대체할 수 있는 NPU 같은 그런 저렴한 AI 반도체를 수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SK하이닉스는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보다 응답 속도가 13배나 빠른 이걸 프로세스 인 메모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인 메모리 아마 카드식으로 장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존에 시스템에 크게 설계 변경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종의 솔루션 모양입니다 이 프로세스 인 메모리는 메모리 반도체의 기존 중앙 처리 장치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 CPU가 담당하던 연산 처리 기능 일부를 부여해서 데이터 처리 효율을 극대화한 반도체 구조를 뜻합니다 여러분 기존 방식은 메모리에 있는 여러분들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여러분들 작업을 하고 또 여러분들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연산 내 일부 연산들은 다 메모리 안에서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류의 솔루션이 프로세스 인 메모리네요 그동안 연산 처리를 담당하던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로 완전히 양분되어 있던 구조에서 프로세스가 연산을 위해 메모리로부터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는 작업이 반복됐다 그런데 이번에 SK하이닉스가 내놓은 프로세스 인 메모리는 간단한 연산은 메모리 자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작업 속도를 단축시키고 전력 소모도 줄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런 개념이네요 이게 보시게 되면 PIM은 기존의 여러분들 구조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는데 이제는 메모리 안에서 여러분들 일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해서 정보의 이동량이 현저하게 줄 수 있도록 만든 기존의 폰 노이만 구조에서는 중앙정보처리장치 CPU 그래픽처리장 GPU와 메모리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작업 처리가 지연됐지만 프로세스 인 메모리의 구조에서는 메모리 영역 내 데이터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CPU와 GPU 그리고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이동이 최소화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이제 반도체의 가장 큰 고민은 HDD, SSD, DRAM이 다 메모리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스템 반도체인 CPU, GPU 사이 여러분들 퍼포먼스의 격차가 발생하는 데이터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여러분들 해결하는데 PIM이라는 그런 개념이 크게 유용하네요 채치 PT를 구동하려면 돈이 많이 드네요 어디서 한 번 본 것 같은데 구글의 검색이 1위라고 할 때 채치 PT의 여러분들 검색이 AI 검색이 100배 이상 비용이 드네요 이게 대개 AI 반도체 투입하는 비용일 거라고요 운영 비용의 대부분은 전기료, 전기가 많이 드네요 냉각 비용으로 결국 전력 소모를 줄여야 운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운영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네요 비용 대비 효과라는 면에서 보게 되면 진짜 의문이 되는 그런 종류네요 그 PIM이 생성형의 AI를 가동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메모리가 자체적으로 연산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능이 개선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CPU와 GPU와 메모리 사이에 정보 이동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굉장히 멋진 개념이냐 프로세스인 메모리 개념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존 제품의 설계 변경을 통하지 않고 그냥 카드를 꼽아가 여러분들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네요 AIMX 카드라고 하는 건데 AIMX 카드를 사용하면 GPU보다도 13.3배 정도 빠른 응답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 기존에 반도체 가속기 설계를 수정할 필요가 없이 소프트웨어 구조 변경도 최소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아주 여러분들 흥미로운 그런 개념이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PIM 메모리 반도체 내부에 연산 기능을 통합한 차세대의 메모리 기술이고 CPU나 GPU 등의 프로세스가 메모리 데이터를 읽어와서 연산을 수행했지만 PIM 프로세스인 메모리는 메모리 칩 안에 직접 데이터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많은 분들한테 크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제 방송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AI 반도체에 대한 이해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대단히 혁신적인 기술이네요 PIM이 보니까 PIM 컨셉이라는 부분이 기존에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 사이에 데이터를 전부 다 주고받아야 되는데 데이터 병목 현상도 발생하고 에너지 소모도 많아지고 전력 소모도 많아지는데 지금은 여기 이제 DRAM 안에 로직 유니트라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간단한 연산은 여기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니까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 메모리 반도체의 주고받는 데이터 양이 현장에 줄어드는 이것이 바로 프로세스인 메모리 아키텍처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좀 새로운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다루어가면서 쫓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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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